일단 들어갔을 때 진짜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어쨌든 2대0이라는 승리를 가져올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이제 한 경기 한 경기 치루다 보면서 좀 더 긴장과 같은 거를 조금 떨쳐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너무 힘들었고 또 홈 데뷔전 이룰 수 있어서 정말 기분 좋고요. 또 다음 경기 있으니까 회복 잘해서 다음 경기로 10점 3점 가져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제가 이러니까 축구를 하는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고 우리 홈 팬분들께서 제 이름을 불렀을 때 진짜 좀 새로운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. 10점 만점에 한 6점 주고 싶습니다. 정말 긴장되고 처음에 많이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형들이 옆에서 말 많이 해주고 도와준 덕분에 좀 잘 끝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많은 분들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 경기도 이렇게 많은 분들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